채널 방탄의 첫 번째 프로그램 방탄소년단의 은밀한 숙성향장부터 육체발라인 연습실 그리고 방탄 맛집까지 방탄소년단의 일상 대공개 DJ 방탄 특공개 타이틀 촬영으로 알고 풀려온 방탄소년단 도중에 예상하여 자녀들이 벌어진다면 돌발상황 방탄소년단의 반응을 알아본다 방탄 몰래 카메라 랩몬 슈가 제이오 추억의 장소에서 펼치는 즉석공약 방탄소년단이 꾸미는 준정한 음악의 세계 방탄 뮤직 방탄 소쇼 4대 안장으로 결정되는 벌칙 퍼레이드 세상의 모든 벌칙을 경험한다 급한 왕 방탄소년단의 보물 1호 예장품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방탄 로또 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채럴방탄 첫 장랑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자! 테테 메고지는 기자, V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방탄소년단의 햄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탄버거! 이런 걸 특종이라고 하죠 이거 다 불러! 다 불러! 특종! BTS 방탄버거 방탄버거 아, 이거 들어봐 이거 섹시해, 이거 너 섹시하냐? 아니요 눈 좀 말랐네 안녕하세요, BJ 방탄 특공대 MC 진입니다 2013년 가요계의 혜성같이 등장한 방탄소년단 훈훈한 외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곱 멤버의 은밀한 숙소 생활 또 방탄 맛집 그리고 연습실에서의 생활까지 저희 VJ 방탄 특공대가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하러 왔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그 이름 방탄소년단 오늘 이들의 특별한 일상을 속속들이 공개하나 예고 없이 들이닥친 카메라에 당황한 멤버들 꾀죄죄한 잠화 차림새에 다듬지 않은 완전 미납 강제 공개 땀냄새 불클 나는 연습실과 펠스웨어의 현장까지 방탄의 일고수 엘투조 지금부터 따라가보자 드디어 왔다 왔어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스윗호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믿거나 말거나 코를 찌르는 호르빈 냄새가 펄펄펄펄펄 정체를 할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취향스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찌 솔로한 뒤 빡빡 감히 느껴지는 저 박가슴살 아 형 눈물 난다 눈물 나 숙소공개의 하이라이터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영희 나는 누구인가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 멘붕 잠시만요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 뭐예요 이쁜 줄 알았어요 눈 뜨자마자 안무 대형으로 정연하고 목너른한 잠옷을 입고도 황렬한 힙합 카리스마를 분사하는 방탄 막내 정국이의 피부관리법은 꼼꼼한 쇠야 얼굴 닳겄다 닳겄어 물을 먼저 문지려고요 그 다음 거품이 나면 코를 먼저 이렇게 씻어집니다 자칭 디자이너 붙는 옷자랑에 신이 났다 저기요 대선생님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스키바를 리듬을 타면서 끝인가요? 깍두 담당 제이홉의 재롱의 웃음이 터지고 예금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기대된다 기대된 어디론가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고 있는데 아하 먹방 타임이로구나 이 식당이 방탄 추천 맛집이라는데 맞나요? 저희 진짜 연습생 때 항상 여기를 다녔었고 또 이 위치 바로 연습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에 항상 다니면서 저희 이모님께서 너무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심지어 방학 때는 하루에 두 끼를 다 여기 와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여기서 두 끼를 먹었잖아요 저희는 세 끼를 먹었죠 보너는 세 끼 같은 한 끼를 먹었지만 본격적으로 먹방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손맛이 부리는데 이모님의 손맛은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방탄 멤버의 입맛을 확 잡아버린 이모님 이모님 역시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시단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애들이 예의는 말고 탁하고 추억의 맛을 담은 음식들이 하나 둘씩 갑상에 등장하고 흑돼지 돌솥이라는 음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쌈밥이 돌솥 비밀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전투적으로 변한 아이들 오늘 마저 최고로 행복해 보인다 너네들 멤버들의 추천 메뉴 흑돼지 돌솥밥에 이어 시원한 여름별 및 국수까지 단순한 흡입? 얘들아 그 맛이 워덕? 먹방 시작 5분 만에 밥그릇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숟가락까지 쪽쪽 빨아도 아쉬운 그 맛 잘 지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 될 거라고 난 믿어요 딴 애들하고 틀려갖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진짜로 잘 지리라고 그냥 해요 또 잘 돼야 되고 방탄소년단 화이팅! 배불리 먹은 밥값을 하기 위해 찾은 안무여섭실 무승기 싹 뺀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 아무데서나 못 보는 안무 연습 장면 잠깐 구경해볼까? 안무 선생님이 꼽은 방탄 최고의 연습벌레는 누구?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시민이요 준비 단계에서 지금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으로 합류하기까지 준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정도의 그런 발전들을 미션들을 다 클리어해오더라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괴롭히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카메라 보니까 막 겠어요 아니 방금 해당할 때 해당할 때 이 새끼였어? 네? 이때 등장한 쇼는 수박에 멤버들 눈 돌아가고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연습하다가 다친 적은 없는 견? 미얼 블랙브 파트 2 안무의 개인 안무에서 무릎을 찍으면서 그런 동작이 있는데 과다하게 무릎을 찍다 보니 허벅지 쪽이 살짝 부상이 있어서 허벅지에 피를 뽑은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방탄의 댄스 구멍은 누구? 란이 있어요 춤 못 추면 춤 춘다고요 되게 다정합니다 네 저희 처음 어색부터 둘 다 못 췄어요 네 그 축구에서도 굉장히 윈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양 날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진 먹을 때도 저는 날개부터 먹거든요 양 날개고 보고 내 춤이나 봐라 이거더라 그러는 밤나 신상 호텔 탈골총 그렇다면 질 수 없지 근본 없는 맞춤 대결이 시작되고 승부역 발동한 두 강목들의 정첩임이 없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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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닦은 갱사장 풍선 춤 선보이는 진 지금부터는 VJ 방탄 독점 공개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따라잡기 물놀은 댄스 신공 자랑하는 랩 몬스터 걸스데이도 울고 가갔다 울고 가갔어 힘든 안무 연습 시간도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멤버들 새해 앨범과 찾아올 멋진 앨범을 기대해본다 광주 오늘은 내가 정의고 방탄의 다음 행선제는 어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 패스를 광주의 사장이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제일 빨리 우리 아미분들을 보고 싶네요 이곳은 팬사인회가 열리는 광주의 한 백화점 팬들을 만나기 전 외모 체크 꼼꼼히 해두고 떨내는 마음 가득 안고 팬들 앞으로 출발 영국 부스타 방탄소년단 납시오 무덤 날씨에도 사인회장을 가득 빼운 팬들의 환호가 들리고 이야! 빵 이들 모였구나! 두! 셋! 하나! 하나! 오빠들을 직접 보니 팬들도 즐겁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니 방탄도신이 난다! 신이 난! 외모와 실력만 갖춘 줄 알았더니 요롷커롷 팬서비스까지 짱짱맨! 팬들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선물을 받으니 광달아 멤버들의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다 오늘 이렇게 팬들을 만난 게 기분이 워껴 광주가 진짜 완전 핫해요 반응이 완전 뜨거운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의 사랑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탄이 되길 바란다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폭풍 타리스마로 팬심을 사로잡는 활색조 매력 방탄소년단 실력과 인기를 모두 갖춘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오늘의 VJ방탄특공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 앨범의 준비 과정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전에 이미지 촬영하시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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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해서 교원에서 붙여주던가 편집해서 들어가야 되죠. 아, 네. 책정이 크고, 뭐,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한 번에 한 번. 네, 빨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맞으면.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아이, 좋다. 말도 안 되는데. 형님이 알고 있습니다, 형님. 좋아. 제가 매력을 끄지만 노력하겠습니다. 10천 7천. 10천 6천. 17천 7천. 18천 7천. inyi.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자!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일단 춤을 열심히 추고요. 했던 거요? 개운 안 났는데요. 막 춤을 일단 열심히 췄어요. 물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더 춰보자. 1층 눌러. 아니 2층 내려가. 바로 올라가. 네? 얼굴, 얼굴은 뭐였어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일다귀 이런 위험이. 정말 가실 거예요. 회삼촌하고 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뭐 할까요? 네. 아... 유특이라든 멈추나 해? 수고하셨습니다. 잘생겼다. 머리 잘생겼다. 잘생겼다. 머리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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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리구야. 구멍이 파이팅? 잘생겼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아, 떨리네요. 저희 끼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죠? 떨리네요. 자, 좀 더 시키는 중이에요. 셋이 당독은 안아온 손님이 안아온 손님이 안아온 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이 됐습니다. 고치 11층. 7, 2, 3, 5, 1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1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14층. 고치 9, 5층. ※ 이미 다 collaboratively. 원래 자랑sky였습니다. 아휴. 뭐야? 우와 진짜 야, 나 춤 스타일 에이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왜요? 이제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파리채지 않냐? 아, 형아 따라해보라지 않느냐? 아, 형아 따라해보라지 않느냐? 알겠지? 아, 형아 아 아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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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가 hungry 자, 그럼, 혹시? 보니 이리 Allez 카메라, 내가 ruining ance 혹시 슬픈 일은 없으세요? 남자친구로 헤어졌어요? 네 아, 지금 차려... 차려... 어? 아,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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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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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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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어디 가시는 거? 아, 지금 촬영 중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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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떻게 가냐? 숙박빈이 맞는 거 같으니까 네 숙박빈이 맞는 거 같으니까 숙박빈이 맞는 거 같네 아, 지금 어떻게 정확히 어... 잘 savoir? 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가... 아, 지금 가... 아, 아... 아, 괜찮은... 아, 아... 죽을 것 같네 나 깜짝 놀랐어 나 뭐였는데 나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나 뭐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나 어제 뭐하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 진짜 울면서 막 붙자 촬영 중인데 어떻게 했어 영상 어떡하지 그거 나가면 안 돼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요 정말 제작시원님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서갔다 서갔네요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역대급 역대급 사랑해요 아 진짜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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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러고 싶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참 축하하세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멘탈이 파괴된 기분 저도 그랬어요 뭔데요 이게? 몰래카메라 저 진짜 귀신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난 몰래카메라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울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런 소리가 되게 흥미를 막 춤췄어요 이렇게 진짜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쏟아가지고 잠시만 비켜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잠깐 이어서 랩몬 슈가 제이홉 세 멤버가 들려주는 뮤직 그리고 스토리 방탄 뮤직 방탄 고쇼가 방송됩니다 클렌징 한 번 들어 누구라도 자신 있는 피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아 진짜 잘생겼다 맨날에 MD2에서 저희 셋이서 히립2라는 저희 멤버를 추가 멤버를 보는 오디션을 했어요 2년 전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무대를 같이 살았어요 연습해 연습해 진짜 너무 떨렸네 그래서 그때의 마음으로 즐겁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경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투리 랩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곡을 만들면서 이제 랩몬스터가 마무리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진짜 서울로 해서 이렇게 나머지 둘을 이렇게 촌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런 재미있는 식으로 풀어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때 2년 전 저희들이 팔도강산을 통해서 SBS 8시 뉴스 추석에 저희들이 뉴스에 저희들이 섭외됐습니다 딱 그 자리에요 딱 그 자리에요 경직했어요 자리하면 나가는 거 안 돼 안 돼 볼도 볼도 둥둥해가지고 안 돼 그때 살이 안 돼 내년 데뷔를 앞둔 방탄소년단의 자작곡 팔도강산이란 사투리 랩입니다 서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대구와 광주 출신의 멤버들이 친숙한 고향말로 랩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간다는데 정말 기획이 좋았어요 네 돌아간다는데 정말 기획이 좋았어요 정말 기획이 좋았어요 네 정말 기획이 좋았어요 네 네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마 뭐라카노 마 마 뭐라카노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 붙다고 전화할게 우린 멋져보러 허벌라게 아재들 안녕 하심을 꺼내 Come on 고향이 되구 아이 밀꼽국해서 오늘은 사투리 내부러 멀시마 가시나 신경쓰지 말고 한번 날아봅시다 지금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신지 오늘 무쇼 그 불땀 칠에 파급디아 아 대아지 둘도 거가 박혀있지 말고 나와서 즐겨라 다 잡아붙자고 마 갱상도 Come on 신라의 화랑우애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 Come on 갱상도 아이가 구수하고 정경이 딱 우리 점점에 맞다니 그거 우리도 이딴께 뭐 좀 무거 땅까 요 비빔밥이 갑이랄께 아직 시불이 잠 세 발에 피니께 정답이여 개안하게 풀어볼라니까 가가 가가 이런 말은 안아 갱상도 너 의치다고 누가 그가 넌 갱상도 정해 뭐 아나바다 같은거지 뭐 니가 집중해서 한번 봐라 아 됐다 마 대구 멋이 많았어 두말 안한다 카이 암호 암호 갱상도 찔린다 아인겨 아주라 뭐 우리가 어디 시바밍요 러미 허지아스카이 전하도 시우린댐 시아구지 막 시우릅사야 흑산도 허벅코 한방 잡수면 된 뒤 온몸 구녕이랑 구녕은 막 다 둘리던디 글씨기 글씨기 우 괜찮고써 아직 8,9월 풍월 나 해가졌어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겉만 봐도 딱 가시네 우리 방탄여 서울 가론부터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마 마라카나 마 마 마라카나 서울 가론부터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봤다고 전화할게 원점으로 얼른게 아이초놈들 나 쏘쎄 서울랑상 났서서 마자 배붙다 우주맨 뭐지 사투리가 다 벼쓰다 그래 인정할게 근데 I think 두드리머스엔 딱 나 하지만 여름 두드리맛큼 정지게 손과 끝이 분명하고 딱 한국말의 표본으로 전도되지 Only I've schools of English Never understand 넌 계속 손쉽고 손쉽게 질게 여성들 사투리는 남자라면 쓰고싶게 남들어 전라도 말들은 너무나 친구들 한 번 입을 담으면 오야 내가 다 기도해 I keep fighting 결국 같은 아부 말고 올라가 봐 이렇게 마술한 같은 아래네 살짝 오글거리지만 좀 보려 잘라서 말 다 통하자 난 무서운데 서강웅부터 병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마 마 뭐라카노 마 마 마 뭐라카노 서강웅부터 병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왔다고 전화할게 우리 목적으로 허바락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아미 여러분들과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다 같이 공연을 하죠. 너무 호응이 짱이었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방탄소년단 여러분. 급파랑의 웃음을 환영합니다. 긴장되는데? 긴장되는데? 긴장되는데. 긴장되는데. 난 한장의 카드로 멤버들의 운을 수험한다. 채널방탄 급판화. 일곱장의 카드 중에 단 한장의 왕카드. 왕카드를 뽑은 멤버는 그 즉시 모든 벌칙에서 제외된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멤버에겐 다섯 장의 세이프 카드와 한 장의 해골 카드가 주어진다. 카드를 뒤집어 해골 카드를 뽑은 멤버가 벌칙 당첨. 멤버들의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운명의 게임이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운 좋게 오늘만큼 정말 방탄생의 행운을 맞게. 랩몬스터입니다. 자, 랩몬스터. 오늘의 운명은 랩몬스터입니다. 방탄소년단 사우나 끝판왕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저어 처음 미션을 하나, 둘, 셋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몸풀고 몸풀기 딱밤만. 딱밤. 딱밤. 정말, 정말 위험한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네, 딱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저번에 지민이까를 손에 딱 한 번 맞아 봤었거든요. 손이 얼얼했어요. 이야, 이거 정말 집에가 되네요. 여러분, 제 손 끝에 달려있습니다. 자, 제 마음대로 한 번 분발해 볼게요. 아, 전 모아주세요. 마지막 안 들었네, 마지막. 진짜 때리고 싶어요. 가루 모아주세요. 자, 바운드로 와. 자, 쫙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답! 아아아아앙! 야! 아, 네. 와, 진지 씨. 비가 지민이한테 쌓여왔던게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너한테는 친절하려고 합니다. 쌓여왔던 만큼... 내가 너한테 챙겨준다 한채만큼 더 얹을 바로 때렸어요 저한테 진짜 좋아 좋아요 몸 풍기니까 살살, 살살 할게요 너 보여주면 죽으시면 안되지 얼굴 고정 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돼요 칠거야 이사 오늘 하루만큼 자신을 포기하세요 자 갈게요 여러분 들어가요 케이크가 사라진 것 같다 우리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오지 마시고요 지금 눈붙거든요 울면 차해지구나 마치 부동산 수강이 공사할 때 마냥 신종 타법이네요 오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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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직입점 우선 방음 미션 소개 아 아 하하 아 하하 하하 아 아 이게 제가 무조건 안와드리면 저를 너무 원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서 그분부터 뽑고 돌아가는 방향을 정할게요 아 되지 하하 하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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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씨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1초로 갑시다 원래 넷 막거리 안걸려요 알겠습니다 진씨 내가 걸릴 것 같아 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 번 더 놔두세요 느낌이 좋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건 숙련인 진윤 씨의 선택입니다 진윤 씨, 방균전 잠깐, 잠깐, 잠깐 왜 그렇게 때려요? 이렇게 옆으로 때려야지, 옆으로 찍으려고 작전을 했잖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다 괜찮다 나 지금 진심으로 무서워,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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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나, 둘, 셋! 안타깝네요 요리하듯이, 요리하듯이 사람을 긴장을 풀 때 아프겠네요, 아프겠네요 자, 평소에 싸인 거 있으세요 일단 진영이 요리를 하면 아, 일단 저부터 안 주는데 안 먹다, 안 먹다 계란후라이 같은 건법으로 제가 한번 그렇죠, 계란후라이를 한 듯이 마치 그렇죠, 계란후라이를 한 듯이 마치 누구를 해도겠다 일명 계란후라이 건법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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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 셋 야, 이게 카드가 방송을 안 하고 야, 그게 좋네 여러분, 여러분, 이 카드가 이게 방송 이게 방송 전문가가 있는 카드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는 거야?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내가 친절하게 특별히 자리 그대로 먹게 해 드릴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자고 하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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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혼자야, 나, 나, 나 너 혼자야, 너 혼자야 아, 진짜 멋있어 덜피덜피데 4, 2, 1, 가자 아, 진짜 멋있어 아, 빨리 가자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자, 그렇죠, 갑시다 크게 갑시다, 크게 아, 마신다, 마신다 한 번만 간다 마셨어요? 마신 건가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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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요? 네,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다고요 정말 즐거웠어요 지윤 씨, 삐졌어요? 지윤 씨,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멀찜이 걸릴 거니까 그렇습니다 야, 어쩐 더 좋은 벌칙이 날 볼 수 있을지 갈수록 싫은데요 좋은 벌칙이 아니 아, 두겨워 바로 가고 싶다 자 경락마사지 경락마사지 야, 이게 벌칙인가요? 사실 이게 마사지야, 마사지 아닐 텐데 경락마사지 이게 왜 벌칙인가요, 여러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어떤 경락마사지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마사지면 희한한 거 아닌가? 돈 내고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희한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이욱 씨가 한번 불빵 자, 제발 Oh,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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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뽑아 주세요 학교평등의 슈가 학교평등의 슈가 슈가 경락마사지 슈가 어 오케이 슈가 형이 발작을 이렇게 꼈기 때문에 슈가 형이 발작을 이렇게 꼈기 때문에 어디야? 아빠 행복해 아빠 또 나가는 듯 이게 4단계란구요? 잘 빠져갔어 이게 어떻게 4단계에요? 5단계는 더 약해지는거에요? 여러분 이게 안아파 보겠죠? 하나도 안아파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파악됐어요? 괜찮으세요? 안심차게 됐어요 일단 땀 보세요 바로 5단계로 바로 2단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속공하겠습니다 자 요거와미션 빠밤 택송하자 택송하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아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자 한번 모아주세요 아 쟤 뭐야? 나라는게 하나 둘 셋 thinks 이거 무슨 화장인가요? 에서는 우리 B.G.님이 potorieAK vanished 스패입니다 시티 춤 살기 몇 goals 많이 찍어주세요. 예뻐. 예뻐지고 있어요. 결혼해도 되겠다. 너무 참하다. 어머 이뻐라. 어머 이뻐라. 검은색 조화가 너무 떨려. 괜찮다. 정말 너무 기대돼. 내가 얼마나 예뻐질까. 너무 기대돼. 너무 이뻐. 너무 기대돼. 제가 갤러리에 내놓고 싶어요. 일단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입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데. 셰프 찍어도 되겠다. 손이 이끄졌어요. 손이 이끄졌어요. 조커 스타일. 조커 스타일. 너무 귀여워요. 지금 마치 복불먹다가 케찹뿔인 스타일. 괜찮다. 손이 이끄졌어요. 세 접시 나오고 있어요. 자, 수현 씨. 완성되고 다 끝났는데 한번 카메라 봐주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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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새색 시야 된 기분이에요. 누구세요? 예쁘다. 다 소개되신 거 아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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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뻐요. 기색 그대로. 그렇죠. 언더걸티. 속도는 고추냉이. 왜요? 왜? 왜? 우리 고문을 하는가? 왜? 왜 제작진이 우리 고문을 하는가? 왜? 그러면 끝나고 물어봐주세요. 아, 제발. 아, 좋다. 아, 좋네. 아, 좋네. 스윗 크라운 KNIGHT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13.3 15.3 야 이럴 경우가 있나요? 내가 드림플르크라운을 드림해냈네요 분명해요 드림플르크라운 해내면 실기록이에요 분명히 제작진과 랩몬스터의 농가리 학생인 거라고 사기에요 이거는 자 조용히 하시고 이거 먹으시고 30화 줘요. 마음의 준비 같은 게 어딨어요? 우리가 언제 준비하고 경관한 마음으로 보여요 고춘행이 제가 전에 경관한 마음으로 네 고춘행이는 영접할 때 아 저거 얼굴도 웃기고 이거 봐 아 굉장히 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적절한 좋아요 예린은 내가 했어 예린은 슈 아 선전포구 좋네요 세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야 야 하나 둘 셋 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표정의 변화를 잘 가세요 행복하죠? 아 좋네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눈물 왜 울어요? 빨간 눈물이 울려요 빨간 눈물이 울려요 빨간 눈물이 울려요 너무 맛있네요 아 시가요 야 오해하시겠네 여기서 망가시네요 여기서 웃어지네요 시가요 왜 빨간 눈물이 울려요 왜 빨간 눈물이 울려요 오해하시겠는데 아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맛있어 예스 좋다 희췄네 희췄네 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야 진짜 아 이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은 정말 핫한 걸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드럽다 진짜로 진짜 기대되는데 빠바바바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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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울 수 있어요 더워서 못하겠어요 더워서 못하겠어요 네 아 그러면 바로 한 번 네 저는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바로 한 번 막 섞어주세요 막 섞을까요 아 좋습니다 너무 매워요 아예 또 여파가 나봐요 좋습니다 자 갑시다 막 주세요 그냥 아 적혀있네 오케이 오케이 응 이쪽으로 xu 을비 아 지금骷건 걸리네요 남僻outing 상상 슈 어이 place 아이쿠 야 우리상 황그맥 가자 기 край tur 잠시 후 급허낭 마지막 스테이지 무시무시한 벌칙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미션의 정체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계속됩니다. 미션이 뭔가요 미션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쁜데요. 패셔니스타다. 너무 이쁜데요. 안녕하세요. 탐나는데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사걸면을 먹고 아 너무니까 대단하구만 밥 좀 드세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이열치요. 그렇죠. 이열치 거기다가 꼴홀만 다 같이 쓰고 오늘 생일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탄 로또쇼 랩을 담당하고 있는 재엽입니다 복근 담당하고 있는 지윤입니다 근데 재엽씨 원래 희망 담당 아니었어요? 희망 담당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웃으셔서 한번 바꿔봤어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허비형 우리 희망 담당 맞아요 근데 허비형 오늘 애장품 뭐를 보셨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애장품은 MP3 플레이어입니다 MP3 플레이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스란히 들었던 음악들이 가득 찬 MP3 플레이어를 애장품 이따 한번 걸어봤습니다 힙합! 힙합 음악 네 아니 그... 계속 차고 다니던 거요? 그렇죠 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 저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께는 줄 수가 없어요 아 저도 그랬을까 그랬어요 아 아쉬운데 그러면 당첨번호 한번 뽑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곰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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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음악들이 담겨있는 이런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mp3 플레이어를 직접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들으시면서 제 생각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방탈로또 셰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다음 주 방탄소년단 최고의 셰프를 찾아라 방탄소년단이 펼치는 물꽃 튀는 요리 서바이벌 방탄 셰프 코리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두 번째 앨범 준비에 관한 모든 것 vj 방탄 특공대 단아이들의 숨막히는 승부의 세계 스포츠를 통한 방탄소년단의 땀에 향연 방탄 스포츠 농구평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벌칙 버리니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